주소대로 갖다 놨다구요 X에다가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X들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 검색을 해서 내부치고 가보세요 바로 앞기라고 그러시던데? 아까 사모님이 어디 택배에요 아저씨 X 진짜 죽여버릴래 이 개XX 야 이 X야 배달 똑바로 이 XX야 녹음 똑바로 쓰시고요 저희가 녹음 중이니까 경찰서 가겠습니다 녹음은 이 XX야 똑바로 해야지 네 녹음 잘 해볼래 XX야 똑바로 이 XX야 어 경찰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HR그룹의 쿠팡 퀵클렉스 택배기사님들의 고충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 청주 캠프에 왔습니다 과연 어떤 고충들이 있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지금 일하신지는 얼마 되셨나요? 지금 1년 정도 1년? 그러면 지금까지 일하시면서 힘들었던 거 요럴 때가 있으신가요? 아직 없다고요? 네 진짜로? 있긴 한데 그냥 참고 해야죠 네 일하시면서 이때는 진짜 때려치고 싶었다 때려치고 싶을 땐 없었고요 아 그냥 쉬고 싶을 때는 많았죠 아무래도 애들이랑 놀러가고 진짜 쉬고 싶죠 일주일에 한 번씩 치게 되면 약간 몸도 힘들고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아 진짜 못 해먹겠다 이럴 때 없으신가요? 약간 싸울 땐 좀 하기 싫어요 남편분이랑 싸울 때? 뭐 때문에 싸우시나요? 아 뭐 사소한 거에 싸우죠 뭐 크게 싸울 일이 있나요 원래 저희는 사이가 좋긴 한데 가끔 가다 네 그래도 사랑하시죠? 아 네 좋아해요 아 좋아한다고요? 사랑하시죠 아 뭐 배건리를 하시면서 아 진짜 그만두고 싶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요런 적이 있으셨을까요? 그거는 이제 아파트나 지번 같은데 가면은 이제 택배기사님들을 조금 밑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있을 때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험하게 말씀하셔요 이제 누구냐 이러면은 예 택배기사입니다 택배 드리러 갔어요 이러면은 예 또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택배 안 시켰다 욕을 한다고요? 뭐라고 욕을 하나요? 택배 안 시켰으니까 꺼더라 왜 남의 집 들어왔냐 이런 식으로 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 10명 중에 한 한 분? 한두 분 정도 계세요 아직도 뭐 그러면 많은 건데요 제일 들었던 말 중에 심한 말이 뭔가요? 부모님도 없고 못 배운 티 내지 말고 저기 집이나 가서 다른 일 하라고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냥 뭐 싸우면 안 되니까 그냥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이러고 그냥 바로 차에 타서 이제 가면서 울었죠 집에 가면서 울었죠 이제 뭐 고생한다고 이제 음료수나 물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이 힘이 제일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한 1년 정도 된 거 같아요 어 오래되셨네 네네 그럼 1년 정도 일하시면서 내가 이러면서까지 해야 되나 아 그만두고 싶다 네 아 그만두고 싶다 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전에 하던 일에서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이제 이직을 하고 이 일을 선택한 거라서 사실 하면서 몸은 굉장히 많이 힘든데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덜하다 보니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고 아 처음에 조금 이제 고정구역이 없을 때 조금 이제 그때는 약간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었죠 아 처음엔 고정구역이 아니셨군요 네 아무래도 그때는 조금 자리 잡기 전이라서 노선을 여러 개를 타보면서 휴무자 노선 위주로 탔었고 맨날 다른 구역 가고 또 생소한 노선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좀 아 이게 맞나 싶어서 그만두려고 생각을 하셨었나요? 어 그때는 조금 회의감이 들긴 했었어요 잠깐은 왜냐하면 워낙 아무래도 이 일이 고정적인 물량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노선별로 워낙 편차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쉬는 노선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좀 열악했죠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는 그렇게 막 이 노선 저 노선 타시다가 얼마만에 이렇게 고정 노선을 다시 타게 되셨나요? 사실 조금 이제 팀장님이 추천해 주신 노선들도 있었고 이제 선택을 하려면 조금 힘든 노선은 남아 있었는데 제가 좀 더 기다려 보겠다고 해서 한 3개월? 네 4개월? 3, 4개월 동안은 계속 회의감을 느끼면서 일을 하셨던 거네요 그래서 원래 와이프가 직장을 그만뒀었다가 제가 이제 워낙 불규칙하다 보니까 다시 직장을 다니게 되는 계기가 됐었죠 근데 지금은 또 다시 쉬고 있고 네네네 아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조금 이제 지금은 안 그러세요 지금은 안 그런데 이제 뭐 경비 분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간혹 가끔 주민분들이 엘리베이터를 좀 많이 사용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안 좋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신경질적으로도 하시고 아우 9중에 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좀 죄송해서 중간에 이렇게 뭐 8, 9, 10층이면 9층에서 제가 내려서 일부러 8층, 10층은 걸어서 배송을 하거든요 너무 오래 잡으면 좀 그래서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조금 노하우가 생겨서 그런 거 대응할 때 조금 나은 거 같아요 컴팡을 이용하시는 아 오히려 이용하시는 분들은 워낙 이제 엘리베이터에서도 이해해 주시고 아우 기사님 고생하신다고 뛰시지 말고 천천히 하시라고 이제 엘리베이터도 잡아주시고 하시는데 보통 이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면 또 누군가는 또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4월부터 해서 이제 9개월쯤 된 거 같아요 이마트 야간 배송 잠깐 하고 마켓컬리 야간 배송 잠깐 하다가 그러고 쿠팡으로 넘어왔어요 지금 9개월 동안 일하시면서 아 진짜 괜히 했다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지금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없는데 초반에는 지금 노선하고 비교하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초반에 처음 왔을 때는 네 엘리베이터 하나도 없는 그런 가구 200가구 이렇게 가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진짜 매일 같이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만둘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운 좋게 지금은 만족하죠 살도 많이 쪘어요 그래서 아 그럼 그때는 살도 많이 빠지셨었겠어요 내가 한 10kg 12kg 이렇게 빠졌는데 그때 관절염도 오고 터널증후군도 오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매일 아프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 괜찮아졌어요 그러면은 그 요즘에 막 뉴스나 이런데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택배기사한테 이제 갑질하고 요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혹시 요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많은데 많죠 아직도 많죠 그 지금 오늘만 해도 저희 청주캠프에 웅이님이라고 그 형도 오늘만 해도 많이 있었거든요 몇 번 있었는데 저도 많긴 한데 그냥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어떤 일이 있었나요? 뭐 주소를 잘못 써서 막무가내로 그냥 가져다 달라 이런 사람은 뭐 너무 많고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고 자기가 주소를 잘못 써놓고 그렇죠 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 주소 잘못 쓴 사람들은 막 욕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었나요? 있긴 있었는데 그냥 뭐 받아치면 또 저한테 또 불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집원 탈 때였는데 그 분이 주소를 아예 잘못 썼어요 아예 잘못 썼는데 아예 다른 데로? 아예 다른 데로 잘못 썼는데 또 짐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막 가구도 많고 뭐 고양이 모래 모래 뭐 장난 아니었는데 저는 주소대로 배송을 했죠 하고 왔는데 전화해서 얘기해 보니까 이상한 데 갖다 놨다고 일 똑바로 안 하냐 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와 진짜요? 뭐 일 그따위로 하면서 무슨 택배를 한다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근데 스트레스는 많이 받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좋을 거 없으니까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쵸 그렇긴 한데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려고 많이 노력하죠 뭐 아 그리고 이게 공단이라든가 그런데 외국인 외노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 주소를 잘못 쓰시거든요 잘 모르니까 네 맞아요 잘못 써요 근데 전화를 해도 소통도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갖다 줄 순 없는데 계속 갖다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말로 하나요? 섞어서 써요 아 그래요? 보통 한국말 쓰는데 뭐 못 갖다 주겠다 그러면 또 한국말 못하는 척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저희도 택배를 배송을 하는데 배송하는데 저희도 잘못 안 갖다 드리려고 노력하고 웬만하면 잘 깔끔하게 배송해 드리고 싶은데 맘에 안 드시는 게 있어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다요 본인이 주소 잘못 적은 거는 그런 걸로는 뭐라 하면 안 되죠 그쵸? 그쵸 당연하죠 그 아직도 택배기사들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안 좋은 거 같은데 다시 생각해 보시고 조금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8년 내가요 네 한 8년 내가 하는 거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다른 분들은 좀 라우트가 되게 좋아요 근데 지금 물론 지금은 아파트 배송을 하고 계시지만 원래 제가 아까 낮에 가려고 했던 데가 제가 따라다니기가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외곽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혼자만 지금 이렇게 외곽을 하고 계신데 원래 원래 외곽을 오래 했어요 신세처도 외곽을 했었고 외곽이 끄네요 외곽만지만 6년 6년? 그래도 가끔씩은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왜 나만 이 일을 하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똑같은 게 없고 택배는 다 힘들어 좋은 거 좋고 나쁘 건 없어요 정말 괜찮으신 거죠? 그럼요 아니 나는 그냥 이 일을 보안도 하는 건 아니라 그러면은 8년 동안 일하시면서 진짜 많은 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옛날에는 처음 시작은 재개발 지역을 했었어요 되게 비싼 신발 해외에서 온 신발이었는데 배송하시던 물품이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갖다 줬는데 네 자기가 받아놓고 안 받았다 싶어서 일 받아요 아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옛날에는 이제 근데 사진을 찍지도 않고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옛날에는 택배 다 무시하는 분들도 많았고 다 물어줘야죠 뭐 신거도 없는데 그렇죠 옛날에는 다 그랬죠 그때는 이제 택배원들이 인식이 되게 안 좋을 때예요 되게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던 참 격세지감이죠 이런 일이 많아요 근데 일반 택배 보면 받으시고 안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쿠팡에 온 게 제일 좋은 게 CS를 제가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또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아휴 일반 택배에 비하면 잠도 못 져요 일반 택배는 계속 막 밤나시고 계속 전화가 와서 전화 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되면은 10분마다 전화 하시는 분이셨어요 10분마다요? 그래서 안 되다가 내가 전화를 안 받잖아요 고객센터까지 전화를 해서 고객센터에도 욕을 해요 10분마다 전화해서 뭐라고 하나요? 계속 욕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시작부터 욕이에요 시작부터 막 쌍시옷 들어가는 그런 욕인가요? 네 그분 이름만 보면 아주 그냥 볼 줄 알았었죠 매번 그랬어요? 시킬 때마다? 이사 가실 때까지 너무 무뎌졌어요 너무 많이 들으니까 한 1,2년 한 것도 아니고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 때마다 보는 게 하나씩 있어요 진짜 이거 봤고 한참 울었어요 벌써 이거 또 한 3,4년 됐네요 제가 이제 저기 일면에 있는 아파트 있는데 그런 건 알겠지? 네 어떻게 다 나왔나요? 네 기상캐스터 한글자막 by 한효정